한국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영 부원장은 한국경제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.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%로 저조한 경우 2020년대 2.1%, 2030년대 0.6%에 이어 2040년대 마이너스 0.1%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다만 성장이 둔화하는 동시에 인구도 줄고 있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020년 3만 3,472달러에서 2050년 최대 5만 2천 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조 부원장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습니다.